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김종혁 연구위원, 그리고 위지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는 배당락이 있었습니다. 배당락을 감안한다면 보악권 정도 수준이었다는 평가인데요. 그래도 외국인의 매도로 물량을 전환했다는 점은 부담이었던 것 같았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락 지수,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배당락 지수가 1927.86인데 어제 종가가 배당락 발표하는 지수가 04인데 어제 86으로 마감을 하면서 사실은 그 지수만 놓고 보면 보악권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수급적인 부담은 여전히 좀 우려스럽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배당, 앞전 코너에서는 말씀을 드릴 때도 그랬지만 시장에서 믿을 건 배당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배당락이 지나고 나서 배당 이슈가 사라지다 보니까 또다시 증시에서는 모멘텀을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배당 지난 이후에 다시 시장은 또다시 실적 이슈에 주목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4분기 실적 컨센서스, 그러니까 FM 가이드 컨센서스를 보면 한 20조 3천억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3분기 때 지금 18조 2천억 원이어서 사실 컨센서스만 놓고 보면 4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 항상 4분기마다 컨센서스랑 결과, 그러니까 발표된 실적들을 보면 괴리율이 한 20% 정도 이상 정도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3분기보다 하향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그 실적을 끌어내리는 것은 역시나 정유화학 업종에 대한 물론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맞물리는 거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실적을 좀 하향 끌어내릴 가능성이 좀 높고 그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기타 업종에 전의가 된다고 하면 지수에는 확실히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트레이딩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물론 이제 과거 한 2011년,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부터 계속 흐름들을 봐도 1월 달에는 중소형주, 1월 효과 이슈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정부 정책이랑 맞물리면서 좀 강했었던 흐름들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는 그런 흐름들이 좀 약할 수는 있으나 역시나 이제 시장에 뚜렷한 모멘텀이 없을 때는 중소형주의 흐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사물인터넷이나 핀테크 이런 종목들은 좀 등락폭이 좀 크기 때문에 이 외에 모멘텀을 좀 찾아본다면 항상 1월 달에는 그 CES에 대한 그 모멘텀이 좀 발생이 됐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약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산업 트렌드는 여기서 좀 찾을 수가 있겠고 작년 같은 경우도 3D 프린터의 시작이 이쪽에서 좀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로 이어지기에는 조금 상당히 아직까지 괴리감이 있지만 증시 또는 이제 종목별 모멘텀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한 4가지 정도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역시나 이제 3D 프린터랑 그다음에 이제 기타 종목들 그러니까 뭐 퀀턴 TV, OLED 사실 TV 쪽에는 그렇게 뚜렷한 모멘텀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스마트워치나 3D 프린터 관련 종목들은 좀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서 이 스마트워치나 3D 프린터 관련한 종목들을 좀 찾아보자 이야기 주셨어요. 김 의원님의 시장 판단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응해 볼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머진 마켓에 대한 외국인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1월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1월 22일 날 있을 22에서 대규모로 자금을 투입한다면 그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바뀔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1월 중순까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낮게 봐야 될 것 같고 달러의 강세와 안전자산 선현상이 이어진다면 한국 증시는 안전한 자산도 아니고 또 외국인들의 상대적으로 변동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전히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증시는 싸다라는 논리만으로 계속 우리 시장을 사야 된다라는 논리는 1월 중순까지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될 때고요. 또 개별 종목 중에서 또 실적이 그나마 좀 우량한 종목으로 아니면 조금 전에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인 모멘텀에 부각될 수 있는 신기술이 아닌 신제품 종목으로 좀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신기술은 지금 우리나라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나마 가진 신기술이라고 하면 삼성이 이번에 내놓을 디램 정도가 아마 신기술 정도가 아닌가라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 정도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신제품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종목에서 눈에 띄었던 건 역시나 젤모직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한 10% 정도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5만 원권까지 장중 넘어서기도 했고요. MSCI나 FTSC 지수 편익 기대감이 좀 한몫을 했어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수급에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젤모직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걸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줘야 되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건설, 급식, 식자재, 유통, 레저, 패션 이쪽 사업 부분들을 보고 거기다 이제 삼성 구조, 지배구조 프리미엄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이 적정 주가가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면 적정 밸류에이션을 좀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젤모직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시장에서는 높게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수급적인 영향에 좀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많이 시장이 아시는 것처럼 삼성 구조, 지배구조의 최상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대주 지분율이 높고 현금 찰충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또다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로직스 이 지분을 좀 보유한다라는 이슈인데 개인적으로는 수급이 만들어낸 그 상승이 아닌가 그래서 투자 매력은 좀 높지 않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배구조 프리미엄을 얼마 줄 것인지는 판단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바이로직스 성장 또한 이제 확인이 물론 이제 삼성에서 적극적으로 밀겠지만 이게 성장이 확인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 주는 게 이제 용인 개발 부지에 대한 장부가치랑 실제 가치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주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조금 뭐 현재 상황에서 적정 주가를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지금 흐름은 수급이 만들어낸 상승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매력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이슈들 하나씩 더 점검해 보도록 하죠. 최근 들어서 반응이 있는 건 LED주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어제 서울반도체도 올랐고 LG 이노텍 역시 5% 정도 급등이었는데요. LED주 그리고 LG 이노텍에 대한 전략도 한번 세워주시죠. 사실 뭐 LG 이노텍이 어제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LG 이노텍이 상승한 게 LED 때문에 상승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이제 카메라도 모듈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실시장보다 이제 좀 좋게 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LED 부분들의 그 수익 저하를 좀 커버를 해줄 것이다. 결국에는 이 앞전에도 LED를 한번 다뤘을 때 타픽은 LG 이노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은 제품 프로덕트 믹스가 가장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LED가 좀 안 될 때 카메라 모듈에서 커버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이 좀 안 되면은 LED가 이제 턴을 하면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그 LED 전반적으로 종목을 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전에 LED주들이 이제 바닥에서 상승했었던 게 중국 보조금 이슈였는데 이게 사실 뭐 대만 디지타임즈 쪽에서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고 정확히 뭐 언제부터 얼마까지를 뭐 줄이겠다. 이게 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기사 하나만 가지고 투자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그 기사에서도 나온 것도 가장 경쟁이 심한 이 패키지 부분에 대한 보조금 없앤다라는 부분들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 LED 주들에 대한 접근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나마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트 믹스가 가장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카메라 모듈이나 LED 쪽으로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시면은 LG 이노텍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의 시각도 점검해 볼게요. LG 이노텍에 대해서는 기존에 조금 보수적인 시각 아니셨습니까? 뭐 변동이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데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보수적입니다. 뭐 의견 거의 비슷하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플리케이션 확대에 따른 종목으로 투자를 한다면 저는 매수, 장기 매수 의견에 동의하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LED 이슈로 산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LED 종목으로서의 LG 이노텍 매력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LED 종목분들도 저는 반등시 매도 의견입니다. 중국의 가격 정책과 공급 과행에 당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시각이 일부는 좀 유사하고 일부는 다르게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김형철 팀장께서는 LG 이노텍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다라는 시각이셨죠.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도 장기적으로는 괜찮지만 단기적으로는 대응이 좀 어렵다라는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대응 전략과 투자 유망주까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어떻게 추려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관심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은 효성 O&B인데요. 효성 O&B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앞서 코너에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브랜드 입지력이 상당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 그러니까 MS 1위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비시장 쪽 이제 액상비료 시장을 진출하면서 매출 증가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3월 달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이 되면서 그러한 기대감이 좀 작용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 정책도 꾸준하게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효성 O&B 정도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단기적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좀 보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한해 마지막 관심주가 되겠네요. 김영철 팀장의 관심지는 효성 O&B였습니다. 시장 전략과 종목까지 김종일 위원 그리고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